왓처 왓처 이제 그냥 즐겐 하자 그냥 알파 이런거 싶고 이제 그 진도만 쓰는거같이 진다 메아리만 남았다 메아리만 남았다 메아리만 남았다 메아리만 남았다 메아리만 남았다 메아오리 메아리만 남았다 메아오리 왓처 사색도 좀 하고 즐겜 맞춰 힘 숨진 메타로 가자 내 힘을 해방하면 적간 머저리들쯤 모두 없애버릴 수 있다 하지만 참아야 해 흠 결론 사색 너무 끔찍한데 근데 흠 흠 맨날 왓츠카드 빵빵하게 강화해서 쓰다가 이렇게 강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흠 흠 흠 흠 이런것도 쓰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흠 메타게임만 할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거 고통이벤트 처음에는 안좋아했었는데 평가가 많이 바뀌었어 지금부터 멈추려 10x2 10x2 12x2 10x2 10x2 12x2 10x2 10x2 11x2 11x2 12x2 11x2 14x4 12x3 14x3 14x2 13x3 왓처가 너무 세서 길각 개선 힘들어 갑자기 뜬금없이 길각이 나와 집에 사색 집에 이거 선에코 각인가 왓처 슬라임 개설자분 아 인간은 이 선에코 중독이다 무력 돌파 삼코나오는거봐 열받네 어 이거 적용되네 몰랐다 님들 저거 적용되는거 암 난 몰랐음 저게 순서가 돼 천신 아 잠깐만 나 고통 지웠나? 지웠네 네크로노미콘 네크로노미교본 네크로노미교본 어 현실집애다 현실집애 잠깐만 현실집애 네크로노미교본 결론 사색 콤보 오졌다 피해를 50쑤입니다 단식 천신단식 더블집애 더블집애 적선체 피해를 20쑤입니다 적선체 피해를 20쑤입니다 암 아 아 아 쌍절곤 운명 괴르기 호화로운 베개 베개로운 호화 학습 게트롤 할텐데 리비아의 게트롤 이 코스트 통찰 쓰냐 개슴 매끄러운 돌 관절 부수기 관절 부셔 벨튀 드르기 넣을까 수비에 올려야 되는데 집에부터 좀 갖고 오자 음 정권 수향 정권 수향 이 시국의 정권이야기라니 추월 지배의 천신 다식 해오리 타격 다시 가져오고 인내 인내 인내가 나쁘진 않겠지만 내가 천신을 빨리 써야되니까 덱불리기가 좀 그러네 인내 없네 용 용 아 아 아 아 . . . . . . . .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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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늘든 교훈을 늘든 하나는 들고가자 단식락을 겁나 쌀거 같은데 교훈 방치 아깝.. 아깝슝 상점가서 카드나 좀 채우자 사색 결론 이 말할 중간에 서로 테스토리 조합 칼렌 사색 결론 받는 인사 shouts 칼을 사색 결론 어딜 와 현두비들 미쳐가지고 추월 계속 나오네 그만 좀 나와 정말로 미친건 맞춰야구 그 카드 알파 알파는 좀 야 저기 카드인가 저번 카드가 아니라 난 되고 어둠이들은 안 돼 어딜 미물들이 지금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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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저거 보고 나와야지 제이제이 비비님 이 천신 달달하다 아 근데 결국 이렇게 짜도 결국 중요한 거는 진노구만 진노 없으니까 딜이 안 나와 알파? 알파는 진짜 오탑샷이야 음미양성 이제 저기서 알약 나온다 이거는 저거지 천신이지 단식인가? 천신인가? 몸부림? 에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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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썼습니다. 에이 깨시놈들. 보호 필요없겠지? 차라리 썩어 나오지. 스킬 카드 썼으면 두 장 뽑는거. 염원이다. 공중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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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는 사실 쌍쌍 속의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이런 미친 캐릭터가 있을 리 없지 표창 폰척 내면의 평화가 낫겠지 지금 드로 딸리니깐 천신 두개라서 코스트는 왜 될거고 천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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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기란 천신히 천신히 소고하 천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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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턴 종료 카드들은 왜 있는 걸까? 턴 종료 카드는 연계되는 것도 없고 그냥 페널티로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이걸 의지로 3개를 한 번에 뽑네 천천히 좀 나눠서 뽑지 야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다 뽑아가지고 선견 지며 선녀 같다 아이고 어...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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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세상에 금방 오복해지는 아침 세네코색 장난치지 마라 죽는다 이러다가 어떤 놈이 역석일까? 천국의 계단이 역석 아닐까? 어 손절 왓처가 수반에 죽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선의 고색 선의 고색 선의 고색 선의 고색 선의 고색 선의 소중 무식에 해식에 쓸 수 있을 것 같냐 선신은 빨리 나와네 어케막지? 님들 이거 어케막음 다시 해당 비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안 돼. 창방에서 보셔면 안 됐으면 라그나로 그래도 가져왔을텐데. 2뎀. 60뎀. 힘을 먹어야 되나? 편금을 먹어야 되나? 1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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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뎀. 1뎀. 세상에 나쁜 시너지는 없다 왓퍼펜 왓퍼펜 심장 허접세 손절 없었으면 손도 못쓰고 죽었겠다 음영상 손절